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설비 투자입니다. 테스나가 되겠고요.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네요.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요. 후공정 서비스 공급사 중에서 테스나가 돋보이는 점으로 현금 창출 능력 범위 내에서 설비 투자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익 창출이 자본 축척으로 이어져서 재무 구조가 더욱 건전해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테스나에 대한 향후 전망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사실 오늘장에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력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2%대 강부하권에 놓여져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그동안 반도체 후공정 서비스 공급사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 때 결국은 자금 조달이나 이런 타이밍 등이 쟁점이 되곤 했었잖아요. 이번 테스나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계속해서 반도체 쪽은 우리나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특히 반도체 후공정이 오래 기대가 되는 것이 DDR5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DDR5 아직은 4가 될 부분이지만 제가 봤을 땐 여름 정도 이후에 나오는 제품들, 컴퓨터, 노트북이든 PC 제품 관련해서는 DDR5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DDR5 단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또 DDR5로 전환, 생산체계를 전환시켰을 때 가장 라인이 바뀌는 게 후공정 쪽이거든요. 전공정, 후공정 쪽이 있는데 후공정 쪽은 상당 부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관련된 기업들 중심으로 작년에 많이 올라왔었고 테스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슈가 됐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이 언론에 미국 정부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관련해서 현재 부족 상태가 심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먼저 선 투자를 하고 이런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반사히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되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이냐면 이 병목 현상이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오미크론이든 뭐든 코로나의 장기화 때문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국이 지금 이런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꾀하고 있고 또 이러한 것은 관련된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출하량을 상당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판매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2에서 30% 출하량을 늘리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가지고 테스나가 관련된 테스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서 계약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좀 기여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장비 투자 증설 효과는 연말 정도서부터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는 어차피 선행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1월 증식이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스나 같은 경우는 조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많이 오른 것도 없었습니다만은 최근 1년 동안 흐름을 보신다라면 상단이 한 5만 5천원 하단이 4만 5천원 정도의 박스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일단 다시 한번 상단 5만 8천원 6만원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이슈를 바라본다라면 좀 분할 조정식,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스나에 대한 향후 전방을 좀 같이 짚어주시면서 반도체까지 업황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대장조합의 한미반도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미반도체도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관련된 기업이죠.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자동차용 반도체라니까 기존에 PC용 반도체 쪽도 강점을 갖고 있지만 다른 쪽, PC용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자동차든 일반 가전이든 대체되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시장에서는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4만원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눌림목이 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